Q. they'r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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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style. 일단 해보죠. 아 진짜 지금 뭐 5판 전속 한소만 나고 뭐하는 거야.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결과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음 일단 해보죠. 아니 위도님? 예? 그거 위도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셔도.. 아 뭐 어떡해 그거 뭐할까요? 텐커 하셔야죠 이거. 텐커 하고 뭐 토토토 해도 되죠? 저희 지금 라인 1텡이라서 살짝 좀 살짝 힘들어서 뭐 다 잘라주시면 괜찮습니다 항대도 상대는 3텡이구나 3텡 매크리 라인 자리아 디바 라인 내려왔어요 라인 보자 자리아도 내려왔어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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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님 구슬해드릴게요 맥 부주와 맥 주유소 위에 부주와 고점에 루시우 피 1 피 1 주유소 위에 반피 나 이거 어차피 죽고 바꿀게요 아 이거 안죽었네 상대 원숭이 나왔어요 딥업 빼고 위도우 작겠다 다른거네 잡으라 그래요 바꾸면 되니까 손브라를 잡을 수 있을 리는 없고 손브라 어우 익숙한데 할만큼 하긴 한데 DMP도 못 써도 손브라 지금 오늘 버프되고 너무 좋아졌어요 뭘 버프먹었어요? 예 해킹 또 말고 또 버프된건가? 해킹 손브라 에임만 좀 되면 지금 손브라 엄청 좋은데 어 루시오 보자 루시오 주유소 오른쪽 2층 왼쪽 2층 하나 보자 아나필 아나필 거점에 루시오 드럭박스 우리 맥크리 떨어졌어요 루시오한테 라인 먼저 라인 뒤에 석양 뒤에 석양 나이스 아나 못좋아 아나 자리야 실드 없어요 자리야 셀버 없어요 자리앗다 나이스 라인 온다 라인 온다 망주 자라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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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그래요? 이게 뭐죠? 겐지 방사 빠지고 야 맥 맥 잘 쏜다는데 뒤에 트렉 트렉 여캥 빠졌고 빠졌어요 아 트렉 안돼 비오고 있어요 트렉 겐지에요 상대 트렉 엔즈 오른쪽 호그 호그렛 빠졌고 아 못올라갔다 트렉 왼쪽 트렉 왼쪽 트렉 보자 아나 님인데 트렉 뒤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코그렛 상대방 트렉 상대 오른쪽 갠지 상대 부좌 바슨고 정몬에 트렉 한대 트렉에피 아 갠지게피 안대 제발 오케이 겐지 우리 제자투 잘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 좀 딸려요 손브라 공 찰텐데 우리 호그필 호그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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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다 가죠 뺏다 가죠 우리 한 시간 많아요 뺏다 가요 뺏다 아 이거 왜 불려 니가 왜 불려 겐지 뒤 트레 호그 빼고 미니터를 할게요 아리아야 되겠다 여기 라인 좀만 더 봐줘야겠다 오른쪽에 트레 트레 아아 이거 그냥 대체하지 말고 돌아가면 돼요 아니야 우리 님 기다리고 있어 뒤에 트레 오른쪽 오른쪽 이층 호그 오른쪽 호그 호그 아이고 나이스 루시우 화물 루시 호그 화물 포그 힐벤 넣을게요 포그 힐벤 루시우 딸피 루시우 딸피 오오 미친 라인 돌진 빠졌어요 라인 조져요 해킹 겐지궁 하물 겐지궁 하물 라인 개피 라인 먼저 겐지 겐지 하물 겐지만 잡으면 호그 나요 정면에 호그 나이스 쉴드 처치 끝까지 맞으면 오금인데 될려나? 할만한데? 나이스 오 라인 굿 있다 라인 굿 있다 라인 굿 라인 꺼져 라인 꺼져 라인 따 EMP랑 못써요 EMP랑 못써요 거점이 루시우 루시우 먼저 루시우 딸피 나이스 하나 하나 딸피 컷 겐지 라인 나오면 안돼요 빈직빈직빈직빈 왼쪽으로 라인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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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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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트레어 캬 빠졌어요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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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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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또 나온다 호그 왼쪽에 호그 그립한다 리퍼로 바꿨네 짤짤 나이스 뭐에요? 잘하네 잘하시는데 뭐지? 처음하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잘해? 흫 점수 3대 0 솜브라 괜찮았는데 역시 믿고 봐야된다니까 암고라 양보 좀 했죠 아 딜러 힐러야 뉴드세요? 하고싶은거 하세요 저 남는거 하세요 딜을 뉴드해요 태그할게요 그럼 제가 아나 해요 아나 저 남는거 할게요 하고싶은거 하세요 지하루 따기 할게 이번에 솜브라는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크 안하시게요 아나 원일은 상관없어요 저는 저기가 그거라서 2딜이라서 제가 정크하면 3딜 되서 상관없어요 라인 쓸테니까 라인 쓰고 3딜 해라구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탱커를 솜브라 있으니까 원일 딸리진 않을거 같은데 그렇게 딸리진않고 솜브라 뭐야 솜브라 뭐 솔저라서 근데 뭐 제가 딜러가 아니고 딜러라서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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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세팅한번 보죠 아 이거 헤드.. 헤드셋이 그거란스러운가? 제가 이거.. 18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음식이 존나 좋거든요 오오오오 그.. 막 자세한 것까지 다 들려가지고 혹시 한쪽에서만 들리진 않죠? 네네 싸구려넣음입니다 한조 라인 한조 한조 왼쪽에 맥크리 맥 한조 맥 한조 맥 한조 호그 방벽 깨졌다 라인 개피 한조 보자 한조 왼쪽 한조 개피 한조 개피 맥다 한조 뒤에 빠져있고 호그에 빠졌고 한졌다 확실히 에임 개달.. 어! 녀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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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듭 우리 쟤네 다 뒤져요 어딨어? 안보여 쟤네 한 명 자는데 일어났다 왜? 지야.. 수면치 빠졌고 정말로 루쉬우 지었어요 야 좀 너무 아프다 날수해서 달짝만 빠진다고 호그 호그 정도.. 수면치 빠졌고 맥봉 맥봉 어 우리 손브라공 있어요 손브라공에 호응해요 준비해요 가자 홍해야돼 홍해야돼 라이키에 피 자기 쉴드 아래 호그 아래 호그 딸피 마무리 정면 동굴에 하나 하나 힐 멘탑 빠졌어요 여기 루슈 어 빠져나 어 한조 위에 한조 머리 위에 한조 떨어졌다 한조 하물 한조 하물 어 나이스 루슈니가 루슈한테 빌렸어요 아이 루슈니 맥거니 감사합니다 와 상대 루슈 벽 잘 찬다 호그는 안왔어요? 호그 원래 있었나? 아 호그 원래 있었지 호그 왼쪽 돌아요 루슈 딸피 호그 왼쪽 돌아요 라인케어 라인케어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힐 호그 힐 호그 힐 컷 죽기 전에 꿈 썼어요 나이스 나이스 한조 어디갔죠? 한조 다운 아 뒤졌네 아 나 알갈중이라서 중생기면 호그 시 에 방백놈에서 부자 붙이는거는 롤백 됐습니다 그거 안되요 그거 되면 쟤네한테 개살이 개삭이 되가지고 그건 패치 안시킨거 같애 메인 나왔어요 원탱이예요 라인 투저격에 메이 메 있다 라인을 밴 라인을 밴 위도우 짤 헤린로 일단 대기 사고 아니 춘다 레인 힐 CMS 힐 힐 그리고 저분들 왜 이렇게 잘했어 어이씨 톰보라 못 쏘죠 어느 사람 하여 루슈 거기있어요 네 이거 톰보라... 입이 압박한 것 같은데 루슈 왼쪽으로 들어와요? 루슈? 루...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루슈 필 나이스 앉아보자 동굴에... 동굴에 하나 앉아보자 뒤에라니 뒤에라니 루슈 동굴에 하나 동굴에 하나 실류탄 빠졌어요 아나 비빈다 아나 비빈다 뒤로가서 아나 비벼요 아나 아물 아나 아물 수고하여 수고하여 버스 좋은데 디오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연패 깨졌다 감사합니다 야... 내꺼네 진짜 아팠지 아 이거는... 자리야... 자리야 건데? 어 뭐야 공격형 도움 서른세계 미쳤다 부주화가 명론가 보네요 부주화 진짜 잘 맞추시나 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공격형 도움이 부주화하고 나서 걔를 잡으면 공격형 도움 아마 뜰거에요 그니까 부주화만 봐온거는 아마 내 처치로 안들어오거든요 때려야되니까 처치는 낮은데 공격형 도움 높은건 그거지 죽인거에요 죽인거에요